오케이 안녕하세요. 무선맨 아시아프입니다. 제품 교쇼! 자 교쇼입니다. 교쇼! 여러분들 이게 FW06, 그 다음에 페이저, 그 다음에 페이저 중에서도 마크2, MK2 제품인데요. 정말 멋지죠. 이거는 거의 뭐 실차와 비교 안되만큼 멋지고요. 진짜 실차도 이렇게 입을 수 있나요? 실차도 달립니다. 여러분들 마음대로.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행 가능합니다. 드리프팅이라든가 여러가지 회전.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도 브리기점에서 회전하면 정말로 멋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죠. 자 서버 나오구요. 그렇죠? 땡깁니다. 되겠다. 푸짓. 오케이. 간단히 여기까지 하구요. 나머지 택배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이스럽에서 출고되는 제품. 바로 교쇼! 교쇼 GT4에요. GT4.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GT4. A11.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!